2. 말씀의 개요 2. 말씀의 개요 2. 말씀의 개요 왕의 신화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에게 와서 나의 아들이 죽게 되었는데 고쳐주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이 왕의 신화에게 너희들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때는 이것이 굉장히 고침을 받으려고 하는 왕의 신화를 무시하는 것 같이 들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도전이었다는 거죠. 뭔가 왕의 신화에게 저질의 믿음이 아닌 더 좋은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의도로 말씀하셨다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목사님이 여기 중간 부분에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그 선악과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우리가 일을 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것에는 꼭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그 다른 사람과 연합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될 때는 항상 이 선악과가 방해가 된다. 왜 방해가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고 이번 주 말씀을 끝내시면서 이 결론은 그거예요. 변방에서 영접을 받으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 변방이라는 건 결국은 여기서 목사님이 정의하시기를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그 성전도 있고 거기에는 이제 제사장도 있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곳인데 그곳에서 이상하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배척을 받으셨고 변방이라는 것은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그래서 이 땅이 그 유대인의 땅이라고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희미하게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 전혀 없는 곳인데 그곳에는 누가 있냐 하면 가난하고 갈급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 예수님이 영접됐다. 이렇게 이제 목사님이 이번 주 말씀으로 쭉 끌어가고 계시거든요.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이렇게 요약을 했는데 잘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잘 됐고요. 선악가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그 유대인들이 그리고 기득권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선지자들이 아니죠. 제사장들이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선악가가 이제 있어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이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 저는 이제 창세기에 보면 선악가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저는 늘 언제나 왜 하나님은 선악가를 만들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렇게 타락할 이유도 없고 정말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될 필요도 없는데 왜 하필이면 선악가를 좀 만드셔가지고 마치 고양이한테 이제 생선을 앞에 놔놓고 먹지 말아라. 네가 먹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고양이가 그러면 생선 먹었다고 해가지고 막 때리면 그러니까 사실 고양이만 하는 게 아니고 생선 놔둔 주인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늘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선악가 저는 좀 그런 거에 대해서 늘 궁금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한번 이야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진 형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이 제가 사실 성경에 대한 지식은 되게 짧지만 교회에 왔을 때 교회 처음 들어왔을 때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은 형제 자매들이었는데 그 당시에 서른이 넘어서 다 애 같고 그 이유가 이제 묵사님 말씀을 들어서 어떤 생명으로서 사람을 대하다 보니까 이제 바깥에 일반 세상을 사는 사람들과는 달리 어리고 순진무구하고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좀 이해했었는데 아무튼 근데 세상에 그러니까 성경의 관점에서 기준했을 때 세상 우리에겐 세상이 선악가에 의해서 선악가를 먹은 인간이 만들어놓은 사회라고 볼 때 분열의 사회임은 분명하고 분열의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인간이 하나 될 수 없다는 것 정치에서는 우아사가 있고 그 다음에 경영회사로 볼 때는 경영자가 있고 기술자가 있고 또 뭐 운동 데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뭐 NL이 있고 PD가 있고 뭐 이렇게 나누듯이 계속 그 선악을 본 지식들은 분열의 세계로 가기 때문에 인류가 갖는 답은 궁극적인 종착지는 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교회는 인간의 하나됨이라는 것에서 아주 완벽 최종적인 이상적인 사회를 제시하는 훌륭한 사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제 선악가를 좀 먹어가지고 문명의 이기들을 좀 활용하는 그런 것들을 좀 배우고 공부도 좀 더 하고 서른 살 넘은 사람은 좀 이렇게 자기관리도 좀 하는 것도 배워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보고 싶었던 거는 선악가를 왜 만들어서 하필이면 이렇게 하셨느냐 조금 핀트는 어긋난 듯한 그런 느낌이 그거에 대해서 좀 누가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수혁이 형제가 사실은 답은 정확하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동산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거기에는 동산에는 누가 있냐면 하나님과 사람과 하나님을 돕는 천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이 다르죠. 사람이 먹는 양식과 천사가 먹는 양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일을 도우라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일을 하는 세계에서는 양식이 선악과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양식은 생명과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과 관계를 가질 때 생명의 관계를 갖기를 원하셨지 일을 하는 관계를 원하시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천사에게 준 양식을 사람이 천사의 유혹을 받고 무슨 유혹을 받았냐면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하는 말을 듣고 양식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양식을 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천사에게 준 양식을 사람이 먹은 게 문제가 된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식으로 먹고 있는 음식도 마찬가지거든요. 음식을 잘못된 음식을 먹어서 배탈이 나는 거지 음식 자체의 문제는 없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상한 음식을 먹었다든지 나랑 체질적으로 맞지 않는 음식을 먹으면 우리한테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죠. 알러지 반응도 잘못되면 죽음으로 가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양식은 천사에게 준 양식과 사람에게 준 양식이 있었는데 사람이 천사에게 준 양식을 먹고 그걸로 인해서 배탈이 난 모든 것이 우리 인류의 역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가 배탈이 나면 엄마가 약을 주든지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처럼 위사선생님이 고치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이 탈이 난 인생을 고쳐가는 것이 그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대책이 제시되고 있는 거지요. 배탈의 역사 배탈의 역사라는 게 굉장히 천사가 주는 양식과 천사에게 주는 양식과 사람이 주는 양식이 서로 다른데 그 양식을 사람이 먹어서 남의 양식을 먹은 거네요. 남의 양식을 먹어서 문제가 생겼다는 말씀인데 아주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떤 사람은 선악과를 먹었다고 성경책에는 나와 있는데 사실은 또 별로 그렇게 자기가 잘못됐다고 죄인이 아니다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죄 없이도 사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도 있죠. 아, 죄 없이 죄 없이도 사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죠.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다. 저도 한때 고등학교 때 법 없이 사는 사람이다. 예,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누가 보든지 저는 공부를 하고 떳떳하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이 저러더러 그랬어요. 예,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들은 아니, 내가 왜 죄인이냐 대뜸 죄인이라고 그러면 내지는 그러니까 사실은 죄는 선악과를 먹었다는 게 죄인 거잖아요. 인류에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 선악과를 먹은 거에 증거가 있을까요? 그 사람들에게? 저는 이제 선악... 저도 이제 교회 처음 와가지고 목사님이 말씀하신 선악과에 대한 개념이 사실은 충격적이었어요. 세상에 선과 악이라는 것 자체가 다른 것이 아니고 같은 것이다. 다만 상대적인 것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선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악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생기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아, 그렇구나. 이게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왜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을 어떻게 하면 이제 알 수 있는가 하면 사실은 그렇죠. 자기가 선악과를 아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다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나 자신도 역시 그랬으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선악과를 먹었다는 현상은 나타나거든요. 왜 그러냐 하니까 함께 살면 이제 문제가 드러나요. 왜 그러냐면 자기 혼자서 무인도에 살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함께 살 경우에 이제 대표적인 얘기가 의견 차이가 생기는 것이죠. 왜 의견 차이가 생기냐면 그래요. 북한을 도와줘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되면 이제 싸우게 되기도 하고 이제 부부 사이에서도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죠. 애를 놓고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가르쳐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뗄 것이냐 안 그러면 말로 타일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왜 이런 의견의 차이가 생기냐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옳은 것과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최선에 대한 차이 때문에 이렇게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 최선의 차이가 각기 자기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각기 자기에게는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인데 그런데 결과는 무엇이냐면 싸움이 생긴다는 것이죠. 대부분이 싸움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싸움이 생긴다거나 안 그러면 분열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다툼이 생긴다거나 안 그러면 또 속에서 불꾼하는 원한이 생긴다든가 하는 이런 증상들이 바로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에 대한 증거죠. 그렇게 보면 나는 아까 좌진희 형제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다. 물론 법 없이도 사는 사람 있어요. 다 많은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감옥서에 안 잡혀갈 뿐이지 사는 데 있어서는 다 자기 나름대로의 생활 패턴을 다 주장하고 살고 있죠. 그래서 나를 좀 인정해주라 그게 이제 세상에서 이제 세상에서 이제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욕구죠. 이게 그게 채워지지 못하면 이제 사회의 루저가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선악과를 먹은 결과가 분열이다. 연합할 수가 없다. 혼자 살 땐 문제가 안 되는데 연합이 안 된다라는 것을 보면 그것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최근 그 드라마를 보게 되면요. 뿌리 깊은 나무라고 굉장히 지금 뭐라 그럴까 굉장한 장안의 화제죠. 화제입니다. 거기에 보면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는데 이제 그 백성들을 우민한 백성들을 위에서 사랑하는 마음에서 거기 누구죠? 여자가 있는데 다미? 다미 다미가 말을 못하니까 걔를 말을 가르쳐주고 싶은 그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한글을 창제하게 되는 이렇게 세종대왕의 그 마음 어린 백성이 니르고자 호빼이셔도 그런 세종대왕을 보게 되는데 사실 이제 거기 보면 양반들 양반들은 한글을 창제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한글을 알게 되면 자기네들이 통치하는데 불편하거든요. 뭐라고 딱 얘기하면 옛날에는 주님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애들이 뭘 좀 알면 이제 빠락빠락 되들 거니까 힘든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재상들이나 양반들은 반대를 하고 막 그렇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는 이렇게 우리 교회를 볼 때도 그런 기득권에 대한 문제가 좀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서로 그 부자인 사람은 부자끼리 이렇게 만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끼리 만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서로 끼리끼리 이렇게 만나는 것을 보면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생명 나무에 주시는 그 열매는 사람이 먹을 열매는 연합을 주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교회의 모습을 봤을 때 그 연합보다는 분열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과연 이런 것을 원하신 건 아닐 텐데 이렇게 늘 언제나 좀 마음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가 교회 안의 끼리끼리 또는 기득권에 대한 이 말은 굉장히 말이 많았던 그런 문제인데 그런데 부자들끼리 또는 돈 많은 사람들끼리 안 그러면 어떻게 권력자들끼리 하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얘기겠죠. 그런데 끼리끼리라는 말은 사실은 교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있다면 그런 현상들이 보인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고 그건 동호회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서로 취미가 맞거나 또는 서로 어떤 기호가 맞아서 모이는 어떤 그런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사실은 그런 모임이 생겼다는 것 자체는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생겨서 다른 사람들과의 분열을 초래한다면 그러면 교회가 파괴되는 것이니까 그 교회가 파괴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파괴되는 것이니까 사실은 그것은 교회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의 적이다. 파괴는. 한 말씀 이번 주 목사님께서 기득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왜 기득권을 주장하는가 아니면 왜 기득권 얘기가 나왔나 나에게 좋은 것이 있으면 우리는 그거를 보존하려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을 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은 자기네들의 선민사상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좋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상하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좋은 것이니까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같이 공유되는 것을 원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우리 속성 안에는 나에게 좋은 것이 있으면 그거는 나만이 가지고 싶은 심지어는 최근 얘기로 하면 신성 불가치입니다 라든지 아니면 정통이다 이단이다 이렇게 나누면서 정통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않았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내 안에 좋은 것이 있어서 그 기득권을 유지하고 보존하려고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없이 했다는 것은 바로 그 기득권을 없앴다는 거죠. 내게 좋은 것이에요. 아까 우리가 첫 번째 말했던 것도 우리가 악한 걸로는 분열이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다 나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좋아할 사람도 없고 따라갈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선한 거 좋은 것은 이상하게 사람들이 거기로 모이고 그거에 열광을 하는데 그 결과를 보면 이상하게 분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이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 기득권이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서 인생에 선하다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의 기득권을 다 없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탄을 하십니다. 탁월하신 답인 것 같습니다. 내가 좋은 거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것 때문에 서로 분열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분열이 됐다. 그리고 그것이 기득권을 만들고 정통을 만들고 이렇게 해줘서 했다라는 그런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할까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이걸 마지막으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예 누가 예 심령이 가난한가요?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읽었는데 키에르 케고르라는 사람이 쓴 실존 철학의 유명한 사람이랍니다. 이 사람이 딱 여러 가지 어떤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혼자인 자기 자기를 발견하게 되고 그 자기는 결국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진짜 그 인생의 정말 문제는 자기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 자기에게 어떤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자기에게 어떤 공급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비록 어떤 사람이 사회적으로 성공을 했다고 할지라도 돈이 많거나 가진 게 많거나 권력이 많다고 하더라도 어떤 그런 절대적인 고독 이런 것을 느낀다고 생각하는데 그 가난함을 많이 느끼는 사람일수록 이제 교회 교회 교회에 오면 형제 자매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늘에서 주시는 양식이 말씀이라는 양식이 있으니까 그런 가난한 부분이 되려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채워줘가지고 그 사람이 더 행복함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말씀 선악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선악가라는 것은 과연 왜 만드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피곤하게 했을까 이런 얘기에 대해서 선악가의 이제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천사가 먹을 양식과 사람이 먹을 양식이 다른데 우리가 천사가 먹을 양식을 먹어가지고 잘못 먹어서 배탈의 역사를 걷고 있고 배탈의 역사 하나님은 그 탈이 난 인생을 고치시는 역사를 하고 계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기득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기득권에 의해서 분열이 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라는 얘기도 해주셨고요. 또 내가 좋은 것 내가 좋은 것 때문에 내가 선하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 분열이 온다 오히려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또 우리 수혁 형제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정말 그냥 단지 부자고 가난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정말 그 내적인 고독? 내적인 고독? 아 예예예 정리하면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면은 고독 내적인 고독 그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은 한 말씀 더 심령이 가난하다 한번 얘기를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수혁 형제가 키에르 케고르 얘기를 하면서 혼자인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수혁 형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자기에게 공급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건 이제 고독이 아닌데 이것이 없으면 이제 절도의 고독을 느낀다. 그래서 이 공급이 있는 교회 안으로 오세요.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이제 이 심령이 가난하다 오늘 말씀으로 하면 그 배부른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배척했고 이상하게 왕의 신화는 우리가 볼 때 왕의 신화니까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은 그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아들이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에 도달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절대적인 필요 안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건데 그 왕의 신화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들의 생명이 있을 수 있느냐 없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 지금 앞에 서 있거든요. 이 사람을 들어서 지금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왕의 신화는 생각하기에 소유도 다 있을 거고 권력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을 거고 그 시대 안에서 어떤 기득권이나 뭐 이렇게 상류층에 있는 사람일 건데 이 사람을 들어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소유의 개념이 아니고 존재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 인생이 선악가로 인해서 다 배불러 있었어요. 근데 그 배불러 있는 인생을 십자가에서 그 인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없이 하고 인생을 심령이 가난한 위치 그대로 갖다 놓은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던 원래 위치는 사실은 아까 수여경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공급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 그 나의 문제를 누군가 해결해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 그 존재를 우리를 만들어놨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 뭔가 차있어서 그 위치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에서 그 본래의 위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케이루케고르가 참 웃긴 얘기를 아 이렇게 하면 좀 그렇지만 혼자인 자기 자신이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건데 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자기 자신이라고 얘기했는지 저는 이제 케이루케고르의 그 높은 경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제 인생을 봤을 때 내 인생이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 내 존재적으로 갈망이 생길 때 하나님을 찾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다 할 때는 사실은 인생이 뭔지를 제대로 알면 정말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고백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제가 제가 이어서 잠깐만 표현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제 성경에서는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어떤 소유적인 개념이나 안그러면 이제 물질적 개념으로는 이제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성경에서 이제 소위 이제 그 사회 현재 사회에서 이제 그 이렇게 사회적 약자들 소위 얘기하는 밥을 잘 못 먹고 굶주리게 하는 그런 약자들 그런 약자들을 가르쳐서 이제 가난하다는 말을 한 것은 아닌 것은 이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제 분명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가난하다는 말을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제 영적인 가난으로 이제 얘기를 한다면 이제 또 말이 달라지죠. 진짜 가난한 사람이 무엇인가 하면 어떤 그 어떤 사람의 경우를 보면 정말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경우에는 이제 자기 인생에 공부라는 것을 채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은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싶어요. 그 사람은 또 뭐냐 하면 돈을 자기 인생에 채워야 그래야 이제 그 뭔가 이제 만족해지는 어떤 그런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사람은 이제 어떤 것에 대한 어떤 갈망을 갖고 있다거나 어떤 것을 계속 뭔가 추구한다거나 그 자기만 알고 있는 어떤 것이 있어요. 그것을 목표로 해서 사는데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지식욕구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알고 싶어하고 채우고 싶어하는 것 그것을 이제 가난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공통적인 상황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무엇인가를 다 채워야 산다는 것이죠. 채워야 산다는 것이죠. 그런데 돈을 채워도 사람들은 결국 허무한 인생을 인생이라는 결론을 맺게 되고요. 또 명예를 이제 추구했던 사람들도 계속 채웠던 사람들도 결국 허무했다는 것은 이제 허무했다. 뭔가 아쉽다. 뭔가 부족했다. 하는 이런 고백을 하고 이제 다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무엇을 채워야 완전한가 무엇을 채워야 그런 후회함이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이제 사람의 가난을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가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 한 분 말고는 우리 인생에 그 비워진 것을 채울 완전하게 채울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 있어서 가난이라고 인생이 가난하다. 그래서 나라는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사람을 채울 그릇으로 지워졌다. 이것만큼 인생이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큰 말씀을 해주셨네요. 갈망 무엇인가 채워져야지만 인생이 되는데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그 갈망 그러니까 채워져야 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가난하다는 거죠.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시간입니다. 예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에 또 목사님 말씀을 가지고 예 한번 또 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j-o-a-j-i-n n-naver.com at은 여기서 골뱅이입니다. 골뱅이 네이버.com 예 이렇게 됩니다. 뭐 항상 늘 그걸 메일을 주시면은 제가 그거를 취합해가지고 또 다음 시간에 예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다음번에 뵙겠습니다.